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아무 이유가 없어도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시장도 기분만큼 올려주면 좋았으련만 아쉬운 분들 저희 오늘도 반장님과 함께 알찬 강의도 들어보고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저희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장부터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어 코스닥 오늘 또 양지수 갈리는 모습이네요. 코스피는 0.39% 하락한 채로 2,41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1.47% 반면 올랐습니다. 82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어주었네요.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은 통했네요. 개인이 1,817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고 외국인은 1,283억 원어치 사들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특히 많이 사들였다고 하네요. 기관은 반면 팔아냈습니다. 2,153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아냈습니다. 개인들의 힘으로 오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3,429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기관은 984억 원어치 외국인은 2,418억 원어치 팔아냈습니다. 자세하게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앤 종목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의 열기가 과연 반도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1.12%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21.88% 강세 보이면서 19,94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장님을 추측해볼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인데요. 바로 삼진 L&D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조만간 미국 루시드 모터스와 만나서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만 마지막 멋진 슈팅을 좀 보여줬습니다. 7.51%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더욱더 띄워주면서 3,1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브리핑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왔습니다. 오늘의 반장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부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성경희 반장님 모셔봅니다. 반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즌2 그리고 요즘에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가는 컨셉으로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반장님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종목을 나눠서 간다. 나 혼자만 독주가 아니다. 네. 이건 컨셉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함께 계속해서 갔으면 합니다. 이게 어려운 시장인데 그럴수록 함께 간다 가면 뭔가 계좌도 바뀌고 인생관 자체도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경희 반장님을 만나고 난 후와 전이 완전히 다른 투자 습관과 또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그 변화를 좀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 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상담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장님과 좋은 종목 함께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골치를 지금 썩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여러분들 문자 샵 008 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생방송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제가 오늘장 브리핑도 살짝 말씀을 드렸고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2차 전지의 상승세가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불길이 반도체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금요일장은 좀 시장이 미국장이 강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 시황 얘기해 주셨는지 살짝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일에는 하락파가 강했다가 낙폭을 축소시키는 게임이 들어갔어요. 위클리 옵션 만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후폭풍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후폭풍이요? 그게 연속성으로 다음 주 주초까지 아쉽지만 한 번 더 주저앉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400선은 간신히 막아냈거든요. 맞죠. 맞죠. 상승전자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그걸 공격형으로 나온다면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도 2,400 지지선이 중요하지 그걸 붕괴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2,370선까지 주저앉으면서 뭔가 거기서 또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뭔가 시황적인 면이나 좀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실시간으로 가능하니까요. 거기다 종목까지 추가해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한 번에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잡아갈 수 있는 방향이니까 들어오셔서 함께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장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저희 성경희 반장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괴로워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나는 마음으로 품고 가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오늘도 눈높이 교육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반장님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실전 매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총들고 전쟁터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기초훈련 받고 다 하다 보면 이미 총 맞혀요. 방어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 과정인데 저희가 어제 제가 삼진 L&D라는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갭상승. 갭상승을 쳤는데 소규명 은봉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거기에 다른 종목까지 보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실내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오늘 톡방에서도 제가 아침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삼진 L&D 매수단과까지 공개를 해서 내가 오늘 시간의 거래소도 33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시간의 거래소 추가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방향성은 또 열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앞쪽부터 뒤쪽까지 해왔던 과정 속에서 소규명 은봉까지 같이 한번 덤해서 여러분들 소규명 은봉.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속심하이자. 다시는 속심하이자. 소규명 은봉. 속은 적 없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조금 공부를 해본다고 하면 뭔가 나도 전문가급 이상의 포지션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좀 집중해서 30분 거리니까 딱 포인트가. 그 구간은 집중하십시오. 아셨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겁니다. 모든 중장기 포지션은 우리가 각도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각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 각도는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좌에 다 마이너스 계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보면 내가 다 마이너스 다른 종목을 살 여유가 없다. 그런 분들은 네 종목의 각도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각도인지. 어떤 각도인지 45도 각도로 하락 각도가 유지됐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현재 수령 각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데 121선 2평하고 61선 2평, 21선, 5일선 2평선이 어떤 각도에 위치하는지를 체크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21선은 기본적으로 하락 각도에서 점진 쪽으로 현재가 수령 각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각도로 옆으로 틀 겁니다. 그럼 수령 각도죠. 그리고 6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 구조에서 계속해서 수령 각도로 변형되며 단기 2평선은 꼬여있는 부분에서 우상향 각도로 점진 쪽으로 트는 각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보면 2평선들이 밀집되는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탁 튀어나오는 구간이 나타나면서 장대 거리량마저 나오는 구조가 추세를 전환시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가 일단 매매 포지션이 잡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세력들도 하락 각도에서 이제는 상승 각도로 한번 돌려볼까? 우리 너무 하락한 거 아니야? 이런 포지션이 잡히거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어보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장대 양봉. 왜 장대 양봉을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추경 매수를 하는지 우리 개인 투자관들의 마인드는 그냥 수금만 붙으면 추경 매수에서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상승했던 전력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자고 일어나면서 상승하고 자고 일어나면서 상승하고 계속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솔직히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종목분들을 추경 매수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다음 타자를 선정해서 그 종목을 노려볼 겁니다. 이미 나올 대로 300%, 400%, 500% 수익이 나온 종목군으로 덤볐다가 나가 떨어진다 하면 지하 2층, 3층, 4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새로운 종목군들이 기본 200%, 300% 갈 수 있는 조건을 따져서 그런 종목군으로 계좌를 한번 만들어보는 전략이라는 것은 기준봉이 있으면 이 기준봉은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세력들이 들어왔으면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기준봉이기 때문에. 추세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제가 노란색 꺼놨죠. 매매 전략은 이 포지션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기준봉의 종가, 기준봉의 중심, 기준봉의 저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력봉, 기준봉이라고 선정을 해요. 저는 일명 그냥 기준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포지션을 갈게요. 다음 포지션을 보면 기준봉에는 장대 양봉의 눌림 조건이라는 건 있다는 것은 재방송을 듣고 듣고 또 쓰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설마 이걸 기억 못 하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와서 1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제가 가정 방문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무서워요. 거래량의 1000%, 무조건 1000% 나와야 돼요. 앞쪽 거래량, 1주 전, 2주 전 거래량은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타납니다. 장대봉이라는 것은 기본 2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1000%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거래대금마저도 500억 이상, 1000억, 2000억, 3000억씩 나타나겠죠. 그리고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 수령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3%, 2%, 4% 이런 구간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장대 양봉이 그려지면 20% 이상 짜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의 가격이 오차가 날 거고 그리고 핫이슈, 어떤 이슈, 어떤 이슈적으로 저 장대 양봉을 뽑아냈는지 그 여부는 이 4가지 조건을 항상 머릿속에 담았다가 기준봉이 어떤 조건에 들어갔는지를 꼭 판단 기준으로 설정해서 모든 급등주들은 기준봉이 나타나고 급등을 합니다. 기준봉이 안 나타나고 급등한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열이면 9종목 이상은 기준봉이 다 나타나고 뭔가 추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패턴이 나타나면서 급등파가 나타납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장대 양봉 눌림 거래. 조건은 장대 양봉 전에 여러 번의 저항을 받은 자리. 양봉 전에는 항상 여러 번의 저항이 잡힐 거 아닙니까? 왜? 가두리 파동해서 계속해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돌파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이건 정석적인 장대 양봉이 되겠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아무 자리나 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희 전문가가 장대 양봉 거래량은 무조건 이 조건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 올라가는 종목이 돼. 그거 아닙니다. 왜? 상승이라는 것은 1차 상승, 눌림파동, 2차 상승, 눌림파동, 3차 상승까지 나타나는데 여기 3차 상승까지 온다 가면 기본적으로 61.8%에서 100% 이상이 올라갔다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설프게 여기서 추경 매수되었다가는 오히려 한 번 눌림파동으로 계좌가 여기서 마이너스 계좌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항상 바닥에서 일어나는 종목군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 오히려 38.2%에서 62.8%의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장대 양봉, 중심과 하단, 장기평선, 단기평선 이 모든 포지션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 설명해드려요.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조건에 맞게끔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도 개인 매매, 개인적으로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위주로만 매매 전략을 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조건 장대 양봉 눌림 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가면 뭔가 계좌의 변화도 생길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손실률이 너무 크니까 왜 작년에 손실분, 재작년에 손실분, 2년치 손실분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가는 섹터만 가고 내 계좌는 안 가. 그러니까 마인드가 더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셔야 돼요. 왜? 어떤 변화?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고 하고 뭔가 변화를 주신다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멘탈. 우리가 주식의 최대의 기법은 멘탈에 나가잖아요. 멘탈인데 그 멘탈을 바꾸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엔컨님. 여전하실 겁니까? 역전하실 겁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역전하고 싶어요. 조금이요? 일주일 이상이 흘렀는데 이제 조금? 이제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정신이 좀...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가분들이 기본적으로 800만 명 이상이었어요. 이제 계좌는 조금은 줄어들었겠죠. 이제 쉬시는 분들, 떨어지는... 잠깐 쉬겠다는 분들. 다 손절하고 그냥 내 생활을 하겠다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움직이는 경우 600만 계좌는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8, 90%는 다 손실률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주고 이제는 여전히 내 계좌, 마이너스 계좌 그냥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존보가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집을 살고 있는 집도 20년, 30년 되면 낡잖아요. 그렇죠. 벌레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아파트로 사기에는 돈이 비싸니까 옮기기는 그렇고 이사비용 또 들어가고. 우리가 대출 받아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못 받잖아요. 혹시 집 때문에 지금 힘드신가요, 반장님? 대출 못 받잖아요. 집이 남다르네요.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우리 개인 투자가 다 마음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만, 내 계좌를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을 하라는 것은 한 번에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노력도. 내가 10종목을 갖고 있으면 종목마다 리모델링 1%, 10%씩만 한다고 해도 뭔가 자금력이 1억, 1천억, 이거 필요 없어요. 100만 원도 가능해요. 100만 원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서 뭔가를 만들려는 욕심이 생긴다고 하면 어느 순간 전투 요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슈퍼 개미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피난운 노력 끝에 슈퍼 개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제가 이 시간만 되면 자꾸 쟤는 뭐의 변화를 해? 도대체 이러면서 냅다 혼내셔서. 멘탈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충격요법.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손실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하지만 지금은 변화를 줘서 뭔가를 만들어보려는 욕심이 생긴다면 충분히 변화는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성경희 전문가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종목, 위주 종목군들로 매매 전략을 짜드리니까 한 주도 좋아요. 나 돈 없다고, 나 다 주식에 몰려있다고. 거기에 그냥 망연자실하고 거기 있을 이유 없습니다. 한 주 가지고 지금은 매매 전략을 짜서 내과화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를 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항상 기준봉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상한가 종목 안 나타납니까? 종합지수 급 나간다 해서 상한가 종목 안 나타나요? 나와요. 그러면 이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면요. 여러분도 1등 기업이 됩니다. 오히려 돌아다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오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할게요. 여기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빨리 진행할게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정해드릴게요.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알려드린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20일, 60일 기법입니다. 2060 기법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점진 쪽으로 캔들이 하단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쫙 올려요. 그러면 저점 대비 20, 30%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올라왔다가 종합지수가 안 좋거나 우도적으로 내팽개치면서 오히려 61선까지나 21선까지 눌림 구조를 주는 구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패턴은 거리량을 보세요. 고점, 종가, 고가 패턴의 거리량은 장대거리량이 나왔는데 하락 패턴에서 거리량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럼 기본적으로 이 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거나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눈여겨 딱 보시고요. 다음 패턴을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본 건 21선 눌림입니다. 얘는 같은 패턴 속에서 61선까지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고가 패턴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확률이 되게 세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TSI나 CIS, 이런 정고체 관련주 종목들 패턴을 한번 여러분들이 HDS 열어놓고 한번 봐보세요. 순간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한 20% 정도 나타났다가요. 제자리 갖다 놔 61선, 21선 한번 찍어주고 앞전 고가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런 구조가. 알고 매매하면 뭐가 된다겠죠? 알고 매매하면 투자, 모르고 매매하면 투기입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음을 보시면 얘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61과 20이 정배율일 때 적중률이 상향된다. 21선이 61선에 상향 돌파시켰을 때 캔들은 여기 위에 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눌림 구조를 줬을 때 여기서는 거의 승률 쪽으로는 되게 셉니다. 다시 한번 이 고가를 돌파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패턴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신다? 그거 어렵잖아요. 2,600개 다 지실 수 있으십니까? 의권님? 아니요. 오늘 차가 끝나고 내일 아침까지 한번 뒤져보실래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희 전문가 노란톡방에 오면 이런 종목은 한두 종목씩은 제가 또 드리죠.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한 거잖아요. 몸부림이죠. 즉시 투자가 부디. 그런다 하면 뭔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제가 또 일주일에 매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수익률이 하나 나고 나면 돈이 천억, 이천억씩 싸놓은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 갖고 쪼개서 30만 원, 30만 원씩 분할 매수를 하든지 공부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더 뭔가 마인드가 개선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천주, 이천주 사도 됩니다. 내과시키는 전략.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이 패턴은 기본 패턴입니다. 네 가지 패턴. 장대양봉이 네 가지 패턴인데 네 가지 패턴은 여러분들이 재방송만 보는 분들도 또 계세요. 매니아들이 계신데 이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장대양봉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급등주도 요즘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다 뒤져보세요. 진짠가? 저게 진짠가? 한번 다 봐보세요. 다 이런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이에요. 모든 하단에서 장대양봉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고 상승 추세로 연결되겠다는 의미가 강한데 저점이 높은 구조, 높은 구조가 제일 A급 조정입니다. 눌림이 나오는데 저점이 높아지면서 여기 종가, 종가 위에서 누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런 패턴들이 바로 상승세가 더 강화되는 모멘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A급 조정, 상승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B급 조정, 천양봉 종가, 흉보조정이란 말씀을 드렸죠. 첫 양봉, 천양봉에는 눌림 조정인데 장중에 눌러주고 꼬리로 장 막판에는 올려놓습니다. 얘는 B급 조정, 얘도 일류적으로 첫 양봉의 하단 눌림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다음 파동으로 연결될 부분에 되게 강합니다. 이런 종목을, 이런 패턴 종목으로 매매 대상을 찾아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냥 투기적인 성격으로 나도 한번 저런 종목 사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급등은 한번 먹어봐야지, 수익 내봐야지, 이건 버리셔야 돼요. 투자는 정석이에요. 투자의 정석을 찾아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데 투기적인 성격을 갖고 매매 전략을 짠다면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데는 얼마 안 가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한두 명 겪어봤겠습니까? 수천 명 겪어보셨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는 분들은 다 수익률이 극대화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계좌는 녹아내리면서 오히려 손실률은 극에 달하는 구조가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패턴을 보셨으면 남은 두 가지 패턴을 한번 더 볼게요. 남은 두 가지 패턴은 C급과 D급입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죠. 그리고 3분의 1까지의 조정. 얘는 장대양분 꼬리가 달렸겠죠. 3분의 1까지의 조정인데 3분의 1에서 붕괴되지 않는다는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이게 3일 코스입니다. 기본, 센 애들은요. 기본 3일 코스예요. 3일 안에 급발진시키는 애들은 세력들이 성격이 되게 급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일에서 10일까지 가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상승파가 강하게 위지되는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얘는, 이 패턴은 D패턴이에요. 중심까지. 물론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바로 지그재그 패턴하다가 한 번에 여기 고가까지 뽑아내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 패턴을 자꾸 접하다 보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이겨내는 분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이겠죠. 이런 패턴들이. 그냥 오늘 사면 오늘 가야 된다. 오늘 사면 내일까지는 상승해야 된다. 조급증. 조급증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줄인 여론 보면 힘든 시장에서 추경 매수했다가 당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바뀌셔야 되겠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충분히 계좌 다시 한 번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한 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소규명 은봉이라는 거. 소규명 은봉. 어떤 게 소규명 은봉인데? 할 수도 있어요. 이 소규명 은봉은 기본적으로요. 하단에서 찌끔찌끔 캔들이 지그재그로 놓이겠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갭상승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고가가 잡히는 겁니다. 시가, 고가 잡히고 종가는 저가에 잡히는 게 소규명 은봉이에요. 그러면 얘는 소규명은 세력들이 시세를 급등시키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캔들이다. 일명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통 갭상승 10%에서 20%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아주 몸통으로 종가를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펜들을 하나 보여주셔서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볼게요. 전일 또는 이번 매물대 가격대를 뛰어넘는 갭상승 은봉 발생 시 캔들 모양은 은봉. 당일 형성된 가격대는 이게 의문입니다. 가격대는. 이게 은봉입니다. 이 은봉인데 양봉일까요? 은봉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아는 분은 톡방에서 한번 올려보세요. 두루워서. 이걸.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요? 기준효과 아저씨 알고 계십니까? 저기 양봉인지 은봉인지요? 예예. 은봉인데 해석을 진짜 양봉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은봉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속임수 은봉. 은봉이다구요. 속임수. 은봉인데 이거를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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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왜 왜. 제가 찍기를 잘해서. 양봉으로 해석을 하는데 진짜 은봉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양봉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가를 플러스로 마감시켜주냐 여부. 종가를. 우리가 시가 기준으로 시가 아래면 은봉입니다. 시가 위에는 양봉이에요. 그러면 시가 아래에서 끝냈는데 은봉으로 마감했겠죠. 대신 20% 상승했다가 종가를 6%만 마감시켜도 플러스. 은봉입니다. 시가 아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소금형 은봉입니다. 소금형. 다시 다시. 다시요? 네. 장 시작했어요. 핸들이 갭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갭상을 했는데 시가가 고가 잡히면서 내려옵니다. 10%, 20% 상승했다가. 그럼 파란불이 내려오죠. 시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종가는 시가 아래이기 때문에 은봉으로 마감이 있습니다. 대신 플러스 6%나 5%나 4%의 마감이에요. 살짝 올려서? 네. 올려서. 그런데 은봉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양봉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양봉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금형 은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삼진 L&D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치고 가야 된다. 소금수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제 기억나시죠? 네. 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은봉을 다 같은 은봉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소금형 양봉이다. 플러스로 마감했을 때는 소금형 양봉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 저건 은봉인데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종목을 보세요. 세화 메카닉입니다. 이것도 톡방에서 전략 브리핑 해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 종목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일단 치고 올라가는 구조에서 대롱대롱 매달리죠. 이미 얘는 기준봉이 여기서 나왔어요. 윗골이 잡혀도요. 15%, 20%짜리는 기준봉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떼 양봉이 딱 나왔죠. 기입상이 나왔죠. 기입을 떴는데 얘는 종가상 플러스로 끝난 겁니다. 시가 아래에서 끝냈지 종가랑 종가상으로 플러스로 끝냈기 때문에 얘는 소금형 은봉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형 은봉으로 해석되는데 하단 구조로 내려오는데 61선이나 121선이나 이 구조에서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조건이 깔립니다. 조건이 깔려요. 그러면 이 패턴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한 가지는 소금형 은봉인데 다음 날 소금형 은봉 탄생 후에 다음 날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하고 이걸 지지받고 갭을 메꾸지 않고 바로바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위로 치고 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왜 나눠질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하신 거예요? 방금. 그것이 알고 싶다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아니 내일은이 아닙니다. 내일이요? 월요일날.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배운다 해도요. 여러분들,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방법론을 배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세화 메커니스 다음이 들면, 이 종목 보세요. 삼진 L&D. 제가 전략 추천한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전략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가격론까지 해서. 그러면 이 종목 보세요. 지그재그로 패턴이 움직이다가 계속 상승했죠. 그런데 얘가 플러스로 마감한 겁니다. 그러면 소규명 은봉이다? 맞다. 소규명 은봉이기 때문에 내려왔죠. 하단 구조에서 일류적으로 이평선 지지받죠. 어떻게 돼요? 오늘 3,150원까지 50원이 끝났죠. 시간의 거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다가 3,200원대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를 칠까요? 안 칠까요? 치게 돼 있어요. 저기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주식 시장은요. 주식 패턴이라는 것은 100%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는 없습니다. 대신 확률과 승률로 따졌을 때 이런 패턴의 경우의 수가 몇 프로의 승률을 다짐하냐. 제가 지금까지 이런 패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매매하고 리딩하고 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8,90%의 승률이 있습니다. 8,90% 승률이. 그럼 매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앞뒤 안 가리고 그러다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냥 눈으로 확인한 거하고요. 그냥 안 해본 거하고는 한 해가 땅 차이거든요. 직접 내 계좌에 한 주가 딱 들어가서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해야 저 종목 삼진 L&D, 소규명 운봉, 성경희 전문가가 알려줬는데 진짜 가나? 매매 전략을 짜서 매매 전략을 해본다 하면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이런 패턴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매매를 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실 줄 알게끔 매매 기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은 변화가 필요할 때예요. 제가 CHANG 이 G를 빼면요. G를 빼고 C를 넣어보세요. 얘는 변화입니다. C를 넣으면 찬스예요. 변화가 찬스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계좌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변화도 주기 싫고 그냥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뭐든지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요. 변화가 없어요. 일을 저질러놔야 뭔가 일이 발생하거나 결과물이 노출되는데 일이 저질러지지 않는다 하면 그게 여전히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2023년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동안 성경희 전문과 노란톡방이 들어오셔서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이런 패턴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략이 되는데 덕양산업입니다.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이 소귄명 운봉. 종가를 꼬리로 몸통으로 떼었다가 꼬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럼 미수색이 강하다는 거죠. 어때요? 삼진 L&D나 덕양산업이나 패턴이 올렸다가 하단 122선, 62선 딱 디딤도 잡고 어제 뽑아버렸어요. 어제.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같은 패턴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패턴이 더 궁금하다. 이런 패턴이 더 궁금하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주말에 편한 마음으로 푹 쉬셨다가 월요일날 제가 이런 패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통계를 내보세요. 그럼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 승률이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10주 갖고 100주 갖고 매매 전략을 짜시다가 이거 승률이 되게 좋다. 그때는 1000주, 2000주씩? 그러면 승률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확산되겠죠. 좋은 일은 알리면 알릴수록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2부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드리잖아요. 승률과 확률이 약하면 공부 자체를 안 시킵니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켜드린 거예요. 왜? 이제는 좀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웅크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이제 봄도 가까워졌잖아요. 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공개 나시죠? 갑자기요? 갑자기. 이 종목도 보세요. 태경산업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런 종목은요. 저는 이제 검색기라고 있어요. 검색기. 속이면 운봉 검색기 눌러버리면 날짜별로 다 나와버립니다. 다 나와요. 그럼 이런 종목만 갖고 매매 전략을 짜신다 하면요. 계좌. 노력.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노력만 필요한다고 하면은. 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고. 뭔가 닿기 전한 그런 게 마인드가 생긴 다음에. 이런 종목 위주로도 매매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패턴 일률적으로 다 변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뭐 오차 있습니까? 제가 이 캔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HDS 그대로 카피터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그릴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종목 태경산업 지금 HDS 열어서 한번 찍어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패턴 매매 전략을 짜신다 가면은. 하단을 보세요. 일률적으로 올라오다가 한방에 어제 같은 날 날려버리자. 이 고가를 도입화시켜버립니다. 그럼 이 종목이 죽었을까요? 죽은 종목일까요? 안 죽었어요. 한 번 개인들의 물량을 테스트 걸치고 한 번 다 털어내버리고. 다시 한 번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삼진 L&D도 마찬가지죠. 한 번 털어냈으니까 압종 고가를 돌파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종목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은 틀려요. 패턴이 같은 갭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갭을 유지하면서 이 캔들의 저점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승 각도가 더 강해지는 종목군입니다. 반대로. 두 가지 패턴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패턴 구별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송에서 공개 못합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월요일에 공개해드릴 겁니다. 왜 이 패턴하고 갭 상승 후에 하락 패턴을 유지하다가 다시 한 번 이 고가를 가져가는 패턴. 이유가 뭘까?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월요일에 제가 10시 반에 딱 정확히 10시 반. 시간 오차 없이 10시 반에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다 대한민국 투자가라면 이거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다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패턴 한번 노려보세요. 제가 이런 패턴으로 삼진 L&D 다음으로 다음 종목을 또 선정해놨으니까 그 종목으로도 한 번 한 주가 됐든 열 주가 됐든 백 주가 됐든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서 맛을 봐보세요. 고기 맛을 보면은 이 고기가 진짜 상한 고기인지 맛있는 고기인지 아시고 단골집으로 삼아야 될지 그게 다 분간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기를 드셔보시면은 판단 기준 여러분들 스스로 쓸 겁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얘도 보세요. 얘도 일률적으로 이 갭을 메꾸지 않습니다. 아까는 갭을 메꿔버렸죠. 얘는 갭을 메꾸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방을 더 치고 올라가는 구조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구별법. 기다려야 될 건지 이렇게 기다려서 이 갭을 띄워서 내려와서 여기서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이 갭에서 여기서 치고 들어가서 이걸 먹을 거냐. 두 가지의 분류 방법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한다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방송 끝나면 입장 안 됩니다. 제가 안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입장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놓치지 마세요.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알고 매매 전략을 짜시라고 제가 협박은 아니에요. 협박 아닌 협박이 아닌데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라고. 제발 좀 하나라도 배워서 내과시키면서 투자다운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줘요. 재미를 느낄 겁니다. 재미를 느끼게 주식 투자를 마음 졸이면서 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고 마음 편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한 주를 매매하시든지 백주를 매매하시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좌도 어느 순간은 바뀌고 여러분들 마인드도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멘탈이 강화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오늘 소규명 은봉에 대해서 공부시켜드렸습니다. 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도 열공했다라고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수익을 진정으로 내 거로 만들어가는 경험 우리 성경희 반장님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는 분들 저희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저희가 큰 화면으로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의가 끝난 뒤 시작되는 종목 상담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접수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다고 하셔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713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에스넷 가지고 있습니다. 5,71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에스넷 오늘 종가가 5,510원입니다. 근데 5,710원에 들고 계시다고 하니 언제 사셨는지 사연이나 이런 거는 같이 덧붙인 게 없어서 일단 가격적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5,71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5,710원이요. 매수당가는 살짝 위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슬슬 올라올 때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모든 기준은 제가 기준봉으로 설정을 한다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잠깐만 볼게요. 안 나오네. 네. 기계랑 소통을 하시네요. 여기 기준봉이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눌립니다. 여기 보면 지그재그 눌리다가 저희가 톡방에서 여기서 매수 잡은 겁니다. 한 번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눌림구조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잡으셔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올림파동에서 내림파동은요. 여기에 기준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력이 지금 확인되는지의 요구가 하루 이틀, 3일, 4일 여기 부분에 일주일 동안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N자 파동으로 여기 앞쪽 이 기준봉의 종가, 이걸 노림파동으로 연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올리는 파동 보세요. 여기에 기준봉, 여기에 기준봉, 상단에 고가 7천원대를 찍었죠. 그런데 이 기준봉의 장대거리랑, 이 기준봉의 장대거리랑, 또 여기 고가의 장대거리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가는 고가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 하락시킬 때는 보세요. 거리랑이 없습니다. 거리랑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림파동 속에서 이 물량을 담은 분들이나 세력들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먼 산만 구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뭔가 이벤트적인 내용 자체가 조인이 되면서 반대로 한 번은 여기까지, 여기 이 구조가 대략 보면 한 6천, 여기가 7천원대거든요. 대략 한 6,500원에서 7천원 구간까지는 한 번 설정할 수 있고요. 저는 더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5,7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1차적으로는 6,500원, 7천원대에 오면 기본적으로 분할, 50% 정도는 분할 청산 감각, 이런 구조로 선정한다면 크게 리스크 없이 무난히 수익률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상담, 에스넷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전략,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저희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저희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튜브 채팅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 랩지노믹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6,016원에 8% 들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리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랩지노믹스, K-진단, 진단키트 이야기할 때 정말 귀에 딱지감게 들었던 종목이죠. 근데 어느새 이렇게 또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일단 6,016원이면 열심히 또 물을 타신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함부로 눈포타는 거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가격대가 조금 이런 걸 보니까 여러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랩지노믹스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해볼까요? 몇 숫가가 얼마다 되죠? 6,016원. 6,016원은? 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맞추셨을까요? 6,016원. 일단 차트적으로 보시면, 앞전 저가 부분이 지금 쌍바닥 구간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얘를 살짝 또 빼보겠습니다. 이쪽 지금 쌍바닥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가 부분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4월 초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에 확인하고 나서,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은 물을 타도 타셔야 되지, 지금은 더 이상 물은 타지 마시고요. 혹시나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파동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굳이 바이오 종목,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군들을 건드려야 되겠냐는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저는 놉니다.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더 수익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아니면 전기전자업종, 이런 종목으로 유도를 시키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 지금 이쪽에도 붕괴시킬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적으로 물을 타는 작업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 구조로서는,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났고, 아직까지는 앞전 저가 라인을 붕괴는 안 시켰어요. 붕괴는 안 시켰으니까, 거의 뭐 쓰리 바닥 쪽으로 접어들고, 다시 N자 파동을 유지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는, 4, 5일 때 시적 발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더 이상 물 타기 안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세하게 전략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가레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537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766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 궁금합니다, 반장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기가레인 1766원에 사셨대요. 오늘 불 타신 건지 궁금한데, 오늘 크게 움직였어요, 기가레인 같은 거고.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어디까지 벌 수 있을까요? 1700원대다고요? 1766원. 수익이네요. 그렇죠, 수익 중이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겠죠? 아니, 신고가예요, 지금? 볼까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들어서 보시면 기준봉 강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SNS 설명하실 때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SNS 과정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 하면, 여기에 장대 거리량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고가 부분에서 장대, 하락시킬 때는 거리량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2차 상승은 한번 더 나온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는. 그리고 여기서 눌린 구조 속에서 여기에 기준봉 가격을 보시면 이 젓갈의 붕괴가 안 됐다는 것은 한 번 다시 이 고가까지 치겠다는 의미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패턴 자체가. 그렇다면 이 앞쪽의 고가 부분을 2,200원대에 올라온다 하면, 거기서 한번 1차적으로 전략을 짜서 청산 감각을 한번 진행하지. 그러면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한 3, 4, 30% 정도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요. 이 기가레인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우리 상장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희 자주 와주시는 분이세요. 아진산업 가지고 있습니다. 3,050원에 15%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닝 실적 증가, 조지아 공장 수혜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아진산업. 급하대요? 네, 급하대요. 지금 막 단어로만 열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긴급하게... 최근에 지금 4월 26일 날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3,800원에 4,000원대 오면 일단 보유량의 70% 정도만 일단 청산 전략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했다가 청산 전략까지? 네. 시간이 안 되니까 저도 말로만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게 더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월요일날 한 번 더 요청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상장군님. 다시 한 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보유 의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수익 극대화 전략이 궁금하다시면, 저희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입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숨가쁘게 종목상담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속임용 은봉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베스트 트레이딩 랜 3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